오늘 수필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침 6시가 됐는데 태양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전 9시, 10시가 되어도 여전히 칠흑같은 어두운 밤 그대로 밤이에요 TV 뉴스는 계속해서 이건 기상이병이라고 보도하는데 도무지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12시, 오후 3시, 5시 캄캄한 밤이에요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말쓰고 왔다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가 들기 시작합니다 참여요 눈물을 흘린 사람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술집에서는 계속 밤이어서 좋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서는 더 울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동력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 땅에 쏟아집니다 태양이 둥실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또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감격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창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길이 나와서 땅에 엎드려 오 신이시여 새로운 아침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태양이 이렇게도 좋은 것을 이들은 칠흑같은 하루의 공포 속에서 지낸 뒤에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의 감사함을 깨닫게 된 것 이 가상적인 수표를 통해서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침이 되면 태양이 당연히 떠오르고 오시고 햇살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오히려 부족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해야 되겠는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있다 없다 했단다면 중단됐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계속 인자심이 영원하다 영원히 영원한 인자심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더 복은 무엇인가 2절 3절에 여왁께 구속함을 받는 자 이같이 말할 죄다 여왁께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사 십자가 피로 사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 모았다는 것 에클레시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모았습니까 4절 5절에 말하기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어요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불을 짓고 기도하니까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에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키 메시지가 6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저희가 근심 중에 요가께 불을 짓으면 그 고통을 건지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될 일이 있을 때 불을 짓고 기도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해답을 놓고 그 문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에레메 29장 1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불을 짓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문제의 권한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을 짓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한도 주시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깨뜨리시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압박강가에서 분이엘 체험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뵙다 뜻인데 여러분 인생에 이런 분이엘 체험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복 받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말합니다 저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렇습니다 자 사모한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뭐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지 못 사요 하나님을 간절히 간절히 얼마만큼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언제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광야 사막길에서 당황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목마름으로 피곤하십니까? 인생에 휘다트인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분이엘 체험이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 사배 군사를 압박까지 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망의 그늘에 허감이 앉아 있다니까요 죽을 자리에 있어요 공과 쇠사들에 꽉 메어 있다니까요 너무 힘들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쇠고랑 차서고 있는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엎드려져도 도울 줄 없다 말씀했어요 마음을 낮추셨다 여러분 왜 권한을 준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요 어느 대도시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도에 큰 트럭이 쉭 가다가요 그 짐을 너무 많이 실었는데 운전기사가 진압전 왔지만 이게 그 짐 실은 그 트럭이 그 지하도에 꽉 끼어갖고 어두워가도 못 오고 딱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막 찬양은 밀리고 전문 기술자가 동원되는데 급하긴 한데 이 차가 빠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꽉 매어있는데요 그때 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 트럭 빼낼 방법 가르쳐 줄까요? 야야 갈아가 너 다친다 이 손이 물러가냐고 하는 얘기 뭐라고 하셨어요? 아저씨 그 트럭 밖에서요 바람만 좀 빼세요 그러면 지나갈 수 있어요 어른이 이 손이 말 듣고요 그 타이어 공기를 조금 뺐더니 이 트럭이 싹 낮아지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권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 위해서 인생의 해답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만 마음 낮춰봅시다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네 바람 좀 빼라 네가 좀 낮아져 네 남편 진정 사랑하고 머리로 좀 잘 섬기니 하나님 내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성격이 안 맞아요 자기가 나보다 돈 더 번다고요 나한테 함불로 해요 네가 먼저 바꿔줘 네가 교만하지 않니 네가 아내를 진실로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의 내용은 하나님 나를 좀 낮출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바람을 빼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바람 빠진다고요? 어려움 당할 때 권한 당할 때 항복하면서 하나님은 뺏겨지고 부서지면서 난 아무것도 안 존재해 그럴 때 마음의 바람이 빠져요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15절 여호와의 인자신과 인생의 하신 기이한 일을 위해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한을 준 이유 모든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건져주시는데 때로는 말씀을 주사 유경에서 또 건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당뇨나 모든 문제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여러분 겸손히 낮추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바람을 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변화 만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심에 광풍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바다 물결 인생 광풍 여호와께서 명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로 광풍도 주셔요 그러니까 광풍 주시지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면 하나님에도 잔잔하게 하셔요 그래서 3절에 말하기를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풍남아나 배가 항구에 들어가면 얼마나 안도요 한숨에 싹싹 소원의 내 원한 소원의 길로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하셔요 걱정 마세요 그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진계를 받을 때에 때로는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해서 만드신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게 세 번째 그럼 하나님 꼭 이렇게 광풍 명예여서 그렇게 훈련시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봐주시죠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 용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뭐 이 남은지 아세요 내면의 육신의 성향이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은 이제 그러니까 편안히 영적 게으르고 부지위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 가운데서 그냥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퇴보기 길을 걷는 것도 모르고 육신의 즐거움에 쾌락에 향나게 빠져버려요 그때 예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 돌려버리면 임지가 거둬지게 되고 영혼을 철저히 황폐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제 하나님의 빛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 마음의 상마가 황폐하고 비참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알아야 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하는데 금방 또 하루아침에 회개를 안 합니다 초신자 때는 조금 성숙한 사람은 그때 좀 다루셔요 그래서 법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죄 가운데서 세상에 빛을 빠져봐서 세상에 한번 질려버려라 그 고통 그래서 철저히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케 하고 이제 죄와 싸워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죄를 미워야 됩니다 죄 빛상에 지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금방 죄가 막 미워 죄와 싸우고 그래서 이제 죄와 싸우는 성향에서 내 영적인 성장 성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영혼을 낮추고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느니 영적 질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제 회개하고 통의하면서 강구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하고 이제 성령 충만도 받고 이제 은혜가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살아요 왜? 그때는 이제 내 주인 왕으로서 예수님이 임재 가운데서 나를 다 쓰시게 되고 그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느껴져요 이제 와 닿고요 임재 하나님의 생명 평강 기쁨 위로 잔잔한 은혜가 말씀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평안함이 내 영혼을 감싸게 되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압도적인 그 평강 흐름을 치어먹으려면 세상과 부질없습니다 그렇게 저 천국 바라보고 이제 멸부간 없게 달려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를 만지는데 이렇게 만지어야 바꿔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내에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진정 우리가 감사 언제 감사할까 입술로 내 가슴에 진정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찡 하고 느껴져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시키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라는 것이 철저히 깨달아지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사실 인간의 변화는요 이때 바꿔져요 하나님의 사랑 감사 기쁨에서 이것이 너무 좋고 예배 시간이 좋고 옛날에는 치료하고 설교가 길어졌는데 지금은 설교도 짰고 그냥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찬양 가사가 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고 은혜가 되고 교회 또 오고 싶고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 이 행복 이걸 느끼고 소유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나같은 인사한 주군에 놀라와 그 가슴에 중심에서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이제 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로 오직 주임에 안기고 싶고 주임과 가까이 만나고 싶고 그런데 여기까지 작업하시고 깨뜨리시고 변화시킨 섭리와 그 인도 그걸 깨달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제말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 죄다 그런데 감사 화목제물 구약에서 그 예물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쳐요 우리가 주수감사주일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우러난 대로 기도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액수보다도 네가 정말 중심에 감사한 마음에서 그 우러나온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가 네 번째 찬양할 때 복을 주시는데요 바로 35절에 광야의 변에서 모시되게 하시고 마른 땅 샘물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파종에서 포도원 제비와 소산 취하게 하시고 번성께 가축도 감소체 이런 모든 이런 모든 물질이 보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축복해서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죠 근데 아멘의 순간 다 그냥 그대로 다 대부분이 얼마나 좋을까 아 근데 그렇게 복이 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은요 제가 말씀에 씨앗을 주는 거예요 가슴이 다 뿌렸어요 그 씨앗은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좀 되면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고 햇빛도 받아야 되고요 은행의 담비도 받아야 되고요 토양도 또 거름기도 있어서 계속 은행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면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진 만큼 겉사람은 다 벗겨지고 또 세속제 육성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에 참여해서 거룩한 신부로 만든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행위가 어떻게 복받느냐 감사로 제대로 날 영원하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뜻이냐면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일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절대 주권자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영광 받으십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의 행위 감사의 마음속의 기쁨 이렇게 하면 내면이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이제 우리 삶은 변화가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오 여러분 여호사다방이 연합군이 침략할 때 성가대 조직이 왔고 찬양 감사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복병을 두어서 이제 암호원 자손 모합 세일산 자손을 다 쳐서 승리했다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얼마나 큰 복이 오게 됐냐면 그 적군이 물건을 취하게 됐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량민 놔두고 다 도망가고 다 죽고 했을 때 그 가운데서 보니까 이 재물과 보물이 많은 거로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안아서 사흘 동안 취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믿으시죠 아멘합시다 아니 연합군이 침략하고 죽게 된 상황인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전쟁에 죽으면 죽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시갖고 해보겠고 이제 오히려 더 큰 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고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일수록 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이 일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적인 감사가 여러 가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처음에 우리 교회 땅이 산 게 여기 주차장의 일부 이쪽 끝에 470병을 딱 샀어요 건축을 하는데 맹지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가 없어요 오직에서 여기 하천대에 있을 때 우리가 돈 들여서 복귀하려고 한다고 서구청에 허락 안 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건축하는 길은 이 앞에 이 땅 이 땅 이게 1400평이에요 큰 도로에 물리 그게 얼마나 비싸고 큰 땅인데 또 덩치가 워낙 큰 땅이었어요 이게 적은 것도 아니고 한쪽 살 수도 없고 그걸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각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위기 가운데서 뭐 경매기과에 갈 정도로 막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신의 집회하고 하나님이 역사해갖고 이 땅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허가 났으면 저기도 조그마하게 짓고 이 큰 넓은 땅 빈토로 우리한테 지금 가져라고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자 구석에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기한이라서 그래서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찬송하라 모든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여러 고리템 붐 여사가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에 얼마나 인간이야 대접받은가 그래서 그곳에서 빈대의 이가 많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화장실 딱 붙어가지고 이 화장실 가스 때문에 살 수가 없고 그런 악조건인데 언니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성경증 나눠주고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지키는 간수가 그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왔는가 보니까 너무 악취가 나고 또 빈대의 이 벼룩이 많아가지고 전연될까 봐서 무서워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악조건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니 진짜 믿음의 삶을 하나님 보셨잖아요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고 우리 마음입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늘 내가 행복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 내 계획 이루는다 감사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감사로 받아주시고 진짜 찬양할 때 감사를 받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언제나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이 마귀는 요백에 계속 원망불평하라 하겠지만 주신자도 요하시오 취하시냐 하시오니 열차녀가 죽고 그리고 온 재물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요하이름에 찬송 받으실지니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진심으로 성령에서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부간에 살면서요 원망불평하러서 당신과 거쳐 그러면 남편이 그러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는 거쳐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럽디까 큰소리 쳐갖고 미안해하고 적은소리 대답은 거 한번 봤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래 내 남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다면 남편 누가 주셨어요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아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꼭 맞는 분 주셨어요 모든 자녀 내 환경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 뭘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그대로 내 오늘 이루어진 일 내가 모든 사건 모든 삶 그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 영광받을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을 성교하면 감사하면요 남편이 더 사랑받게 되고 아내 사랑받게 되고 또 자녀에게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오늘 믿음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한 자 주님 사랑받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감사는 정말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천국을 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감사로 끝까지 감사로 이해할 수 없을 때 일단 모든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그래도 입술로는 내 마음이 안 와요 계속 감사하고 기도하면 감사한 마음이 올 거예요 끝까지 감사하시고 승리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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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n